1.2.2.2 깨졌어 얘들아 에헤이 좀 아깝다 에헤이 좀 아깝다 와 이게 좋네 큰일 났네 그냥 쭉 뺏으면 살았을까 내가 신발이라서 아 얘도 2티어라서 못 뺏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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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나 오늘 콩 좀 빨딱 섰는데 지금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깨졌어 얘들아 어 뭐야 아C 바론은 뺏었지만 블루를 블루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바론 먹는 게 훨씬 낫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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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명예가 없어? 여기가 또 명예가 보인다 타워 내가 맞고 있었나? 누가 맞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아깝네 와 이거 큰일 날뻔 했는데 이걸 다행히 이겼네 제압 하나의 결과값이 너무 크긴 크다 유압 할 수 없는 일 지난말에 치는 중 아 빡세다 아 야씨 이게 죽네 야 얘 왜 선체로 죽었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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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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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 휴~~ 휴~~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확 넘어와버렸네 와 진짜 잘한다 하하하하 하하 쥬쥬 쥬쥬 승리 쥬쥬 이게 하나야? 하하하하 오늘따라 명예가 좀 짜네 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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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